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불같은 성격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면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면이 장점으로 부각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 불같은 면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7일이었죠. 국무회의 때 반도체 관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승하자 대학의 정원도 늘리자 했더니 교육부 차관이 지금 수도권 과밀 억제 때문에 대학의 반도체 학과라 하더라도 정원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흥망성시가 달려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하고 호된 질책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정원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규제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버럭 성격이다. 버럭 리더십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데 리더십까지는 모르겠고 버럭의 성격이 정치권에는 꽤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경쟁을 했던 유성민 전 의원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럭 하고 하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뒤타 있다고 하는데 그 같은 불같은 스타일을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왔던 초기의 캠프 멤버들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들어놓았던 말들 중에 난 이렇게 깨졌다 또 저렇게 깨졌다 하는 류의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퍼지면서 나왔습니다.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단 맞았답니다. 난 이렇게 깨졌다. 총장으로부터 후보로부터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야단 맞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당 정치인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안주처럼 등장한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민감한 제안이나 건의는 제일 기분 좋을 때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묻어가야 한다. 뒷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고 또 깨지는 관계가 돼야 진짜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것이다. 검찰 출신들을 주로 기용하는 것도 그런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가 특정인을 경질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꺼냈다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깨졌다고 합니다. 이게 기분 좋을 때 골라서 제안하자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버럭하는 성격이 일견 많은 도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버럭의 성격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중견 정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정치 IQ가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좋아하는지도 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무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타원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인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무 감각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 감각이 없다는 그 자체의 발언부터가 정무 감각이고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잘 골라낸 정무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감각이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대동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보면 그거 보도록 계산된 정치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그래서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둘째 처음에는 이제 버럭하는 성격이고 둘째는 불같은 성격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 IQ가 높다는 게고 둘째는 불같은 성격인데 무서운 보수는 참모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대통령의 존재가 정부와 관료 사이의 기강을 잡고 효율을 높일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버럭하니까 잘못하면 야단맞으니까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화를 많이 내는 이른바 공포 분위기에서 누가 제대로 된 직원이나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간 맷집이 좋은 참모가 아니라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부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우려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호랑이 목에 방어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나 또 검찰특수부 후배 출신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맷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맞아도 그 별 대수 없이 않게 여기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상황에서는 잘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야단맞았다고 그걸 꽁 하고 있으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는 장관이나 참모가 1%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참모가 거의 없다.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과 권력, 관심이 모이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누구나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고 한동훈은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뭔가 왜곡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모들이 호랑이 목에 달아야 할 발등의 미션 지금은 제2의 부속실 설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면 공식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인, 배우자로서. 그런데 그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한다? 그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팬클럽에 전달했다가 팬클럽에서 게재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고 최근에 또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마구 막말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역술도 하고. 우리는 개가지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김건희를 국가나게 지킨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조직에 뭔가 조력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 부인의 위상 또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면 가는 데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건 언제든지 국민들 마음속에는 또 하나 뒤집어서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면입니다. 관심도 많고 칭찬 많이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많이 씹히고 많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공격사항이라서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인은 영부인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고 제2부속실도 없애고 조용히 내줘만 한다. 이렇게 천명을 해놨는데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해서 이거는 대통령 대기 전과 대기 후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고쳐서 잘못된 것은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제2부속실이 아니라도 제3부속실이라도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제대로 일정을 챙기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약 파기를 공식화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제2부속실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약속을 뭔지 끊고 사과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광화문에 이사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놔 놓고 나와서 미안하다 못 지켰다 하고 난 뒤에 입을 싹 닦아버린 겁니다. 이거와 그거와 다를 바 없는데 계속 이걸 고집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럭 하지만 버럭 때문에 참모들이 옆에 사람들이 건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버럭을 죽이고 이제는 참고 듣고 인내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